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없이 라는 책을 소개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여러분들 기득권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카르텔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귀에 거슬리는지 특정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매도하기 위해 가지고 기득권이라는 용어를 나라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입에 달고 다니고 카르텔이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다니고 그게 다 거짓말인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사회가 무엇이 사실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저 사람 주장은 타당한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정부가 여러분들 그렇게 확산시키는 정보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뭡니까 그렇게 따라가면서 특정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그냥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야기죠. 여기 이제 한 분이 가혹하게 의사들을 비난했는데 그 사람들 돈 때문에 돌아옵니다. 포기 못하죠. 그들이 쇼를 하는 것은 지금의 기득권적 마음 놓고 지금의 행포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공의들이 무슨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까 전공의들이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젊은 밖에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마디로 조선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운이 좋아가 이러면 대한민국에 사는데 생각하는 걸 보면 조선 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어떻게 기득권이라는 용어를 씻냐 의사들 가운데 특히 전공의들이 무슨 기득권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젊음 빼고는 며칠 전에 피부과를 갔는데 외과 3년 차 전공의 선생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관리 받는 동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표정이 너무 밝아 보여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필수 거 안 한다는 겁니다. 한 분께서 기성의사들 나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상태를 왜 이제까지 가만두셨습니까 기성의사들도 그동안 너무 잘못 대처했습니다. 국가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결정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민간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여기 보시면 한 분이 의료인 같아요. 30년 동안 제자리를 지키며 각종 회의 단체를 통해서 보건복지회에 항의하고 2위를 제기했습니다. 의료수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는 정부 환자 의료인이 1대1대1입니다. 돈 주기 싫은 사람 2명 돈 받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의 구조입니다. 저것도 바꿔달라고 계속 항의해 왔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신 거고 어느 정권 가리지 않고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제자리를 지키면서 말하면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걸 30년 동안 참아온 겁니다. 국가의 권력이란 것은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냥 뭉개면 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분께서 기성의사들이 좀 항의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항의하도록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의료수과를 통제하는 것이 목표니까 여기 한 분이 F란 분이 수없이 2위를 제기하고 개선을 건의해 왔습니다. 매번 묵살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관료들이 한 거 그동안 보았지 않습니까 지난 한 3, 4년 정도 어떻게 해 왔는지 여기에 다음 기회로 미루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조금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면 엘버트 허시만의 여러분들 명저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재 의료시스템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의료정책을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이 의료시스템에서 이런 분들 영어 표현으로 엑시트 그냥 퇴거를 한 겁니다. 퇴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의정협의체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협회가 대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무슨 교수 비상대책 여러분 협의회가 여러분들 전공의들하고 의대생을 대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의료계는 다양한 그런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색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개원의들 이익하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 교수들 이익도 다 다른 겁니다. 전공의들 이익하고 전공의들은 이미 사표를 내던 2월달에 전공의 7대 요구를 제시했고 아마 의과대학생들은 8대 요구과 9대 요구 한두 개 더 들어간 그런 요구서를 제출했을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전공의 7대 요구를 못 받으려 했으면 그러면 그걸로 본인들이 그냥 선택을 한 겁니다. 전공이 없는 의료시스템으로 그냥 가고 지금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다 윤정부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정부가 2025년도 이과대학 정원을 기정사실로 밀어붙인 것은 모든 테러와 협상 카드를 다 버린 겁니다. 그냥 그걸로 그냥 본인들이 이후에 모든 것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무슨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뭘 한다 다 지나간 일이고 한득수 총리 이야기처럼 무슨 뭐 전공이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 됐다 그런 뭡니까 중얼중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좀 채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책임 떠넘기고 악마화하고 그런 지저분한 짓을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내 이야기는 오죽할 게 없을려면 미래 세대의 젊은 여러분들 아들뻘 손잡을 되는 친구들한테 여러분들 책임을 떠넘기고 거짓말해서 되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사회입니까 의료기하고 다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젊은 의사들한테 뭐죠 다툼의 대상으로 삼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 젊은 의사들이 항의했습니까 무슨 대들었습니까 아니면 시위했습니까 그냥 모르겠다고 다 나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나갔으니까 윤 정부가 그렇게 자신 있게 밀어붙였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주어진 것은 그냥 전공이 없이 병원을 꾸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응급실을 꾸려나가고 의대생 없이 뭡니까 그냥 꾸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여러분들 파장은 그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인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다 제압해서 가든지 중간에 뭡니까 정권 퇴진 여러분들 움직임에서 항보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오겠죠. 본인들은 자신이 있으니까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저 나이든 꼰대들 이런 이야기 듣지 말자는 거죠. 나도 참 창피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비겁한 사람들이 많을까. 젊은 사람들 보기에 좀 모범되게 살자는 거죠.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 건 할 수 없다고 치면은 그럼 지금부터 의대생하고 전공의들 함께 무슨 험담가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이 공격하게 해서 언론 프로에 하면 안 되고 그냥 깨끗하게 헤어질 때는 말없이 쿨하기라면 딱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진다. 더 벅스탑 히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돌아가는지 앞으로 우리가 다 지켜보니까 좀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젊은 사람들을 얼마나 여러분들 지저분하게 보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며칠 전에 의사분 여러분들 글 올린 걸 보니까 빅파이브의 여러분들 두 분 전공의들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참 잘생겼대요. 그 의사분 말씀이 우리 세대하고 완전히 얼굴이 다른 것 같다. 고생을 많이 했을 건데 아마 현대아산병원인가 두 병원에 삼성병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또 경찰청에 출동했던 소아청소년과의 여러분들 젊은 여성 전공의들도 용보가 반듯하더구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러분들 잘생긴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좀 다 쭈글쭈글하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했으면 세월의 무게가 다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에 담기니까 아무리 꾸며도 여러분들 얼굴이 젊은 사람들하고는 경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경쟁력이 뭡니까? 좀 반듯하게 행동하는 건 어른답게. 어른답게 좀 행동하자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비급하게 하지 말고 본받을 만한 어른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 전부가 다 비급하고 뭡니까. 쭈글쭈글하고 뭡니까. 비실비실하고 뭡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젊은 사람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에이 저 늙은이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또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들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 종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는 제가 직접 쓴 미국의 20대 젊은 성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 헌신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리조나 답사기는 애리조나 주의 구석구석을 여행하면서 기록한 내용이고 왜 한국인들이 그렇게 좌파적 성향이 강한가. 그것을 분석한 적이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그 다음에 지난해에 편했던 소위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의 선거부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지방선거 총선을 다 총직결한 도둑놈들 시리즈 다섯 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종결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